박해성의 성따라 삼천리 1편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의 기술. 사랑은 유혹이다. 참고도서, 유혹의 기술. 기원전 48년, 이집트의 황제 프롤레마이오스 14세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강제로 패위시켜 유배를 보낸다. 그리고는 그녀가 다시 돌아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경의 수비를 강화하고 직접 통치를 한다. 다음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한다. 이집트인들은 저항했지만 결국 승리는 로마에게 돌아갔고 이집트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다. 어느 날 저녁, 카이사르는 부하 장군들과 함께 이집트의 궁전에서 모임을 갖고 전략을 논의했다. 그때 한 로마 경비병사가 들어와 어떤 그리스 상인이 카이사르에게 줄 크고 값진 선물을 가지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약간의 호기심이 발동한 카이사르는 그 상인을 들어오게 했다. 상인은 둘둘 말린 큼지막한 양탄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궁전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양탄자를 묶은 밧줄을 풀고 바닥에 펼치자 그 안에 숨어있던 젊은 클레오파트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카이사르와 그의 부하들 앞에선 반나체의 클레오파트라는 마치 물에서 갓 솟아오른 비너스 같았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젊고 아름다운 여왕의 갑작스러운 출연에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21살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황제인 오빠가 그녀를 견제해서 멀리 유배를 보낸 상태였고 그녀는 여왕이 되고 싶은 야망도 있었고 목숨의 위험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무언가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선택한 것은 그녀를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로마의 황제와 그들의 일행은 한밤중에 남자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황구에 몰래 숨어들어온 이집트 여왕의 과감한 행동과 눈부신 외모에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다. 그들 중에서도 클레오파트라에게 가장 크게 매료된 사람은 다름 아닌 로마 황제 카이사르였다. 로마의 저술가 디오카시오스는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한창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나이였다. 그녀는 또한 듣는 사람 모두를 황홀하게 만들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와 자태는 철저한 여성 차별주의자였던 카이사르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카이사르는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마법에 걸렸고 그녀는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고 적었다. 그날 밤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카이사르의 연인이 되었다. 카이사르는 적어도 원정에서 돌아올 때면 지친 몸을 달래려고 여러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자보다는 정치와 전쟁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로마의 극장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다. 이것을 안클레오파트라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많은 여성들이 카이사를 유혹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그는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 앞에서는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어느 날 밤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화를 재현했고 마치 신들처럼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다스려보자고 제안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궁궐에서 이시스 여신처럼 단장하고 카이사르에게 갖가지 향연을 베풀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가장 태폐적인 주연의 즐거움을 맛보게 했으며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집트 여인의 매력을 선사했다. 카이사르는 그녀와 함께 끊임없는 유의의 시간을 즐겼다. 이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도전적인 즐거움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가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고 화를 내곤 했으며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사랑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렇게 점점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황제를 길들였다. 몇 주일이 흘렀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했으며 당연히 그녀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함께 이집트에 머물 수 있는 구실을 찾았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일강을 따라 향락적인 유럽 여행을 떠났다. 그녀가 그들이 나트배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탔던 배는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강 위로 16.5미터나 높게 치솟은 배는 복층으로 건조된 선실 외에도 우람한 기둥까지 갖춘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다. 카이사르는 피라미드를 직접 본 몇 안 되는 로마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로마의 보좌에서 멀리 떠나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동안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온갖 대모가 일어났다. 결국 클레오파트라에 빠져서 로마 정치에 등한시했던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에 살해되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포함한 3명의 실력자가 로마를 지배하게 되었다. 용감한 군인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쾌락과 화려한 삶을 좋아했으며 스스로를 로마의 디오니소스라고 여겼다. 몇 년이 흐른 뒤 안토니우스가 시리아에 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그에게 타르수스라는 이집트 도시에서 만나자는 정가를 보냈다. 이미 로마 황제를 유혹해서 성공한 적이 있는 그녀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 다시 그를 유혹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에게 연락을 했고 일부러 그를 기다리게 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안토니우스를 위해서 그녀는 카이사르와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그녀의 모습은 처음 카이사르 앞에 나타났을 때처럼 여전히 아름다웠다. 보라색 돗대를 단하려한 황금색 유람선이 키드누스 강의 모습을 드러냈다. 노 젓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에 맞추어 노를 저었다. 배 가장자리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마치 신화에 나오는 요정들처럼 치장을 하고 빙 둘러서 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프로디테 같은 자태로 갑판 한복판에 앉아있었고 미소년들이 그녀의 주위를 둘러싼 채 커다른 부채를 천천히 붙이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 모인 우리들은 열정적으로 아프로디테의 이름을 외쳐댔다. 클레오파트라에게 희생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우처럼 안토니우스도 감정이 크게 동요되었다. 그녀가 제공하는 쾌락은 거부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를 길들이고 싶기도 했다. 그는 오만하고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의 콧대를 꺾는다면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 점은 모든 잘난 남자들의 욕망이고 그녀는 그것을 충분히 활용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머물렀으며 카이사르처럼 천천히 그녀의 마법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도박, 난잡한 연애, 정교한 의상, 화려한 구경거리들을 제공했다. 세 사람의 실력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로마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자신의 동생인 옥타비아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녀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가운데 한 명이었다. 사람들은 덕이 있고 착하기로 소문난 옥타비아가 이집트 창녀인 클레오파트라의 손에서 안토니우스를 구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방법은 한동안 효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잊지 못했다. 3년 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갔다. 그는 영원히 클레오파트라의 노예가 되어 그녀에게 엄청난 권력을 쥐어주었으며 로마인이면서도 로마식을 포기하고 이집트식 관습과 복장을 따랐다.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외모를 지니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그녀의 두상이 새겨진 동전만 남아있을 뿐이다. 거기 새겨진 모습도 자세히 알아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문헌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그녀는 길고 갸름한 얼굴형과 오똑한 코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뚜렷한 특징은 놀라울 만큼 크고 아름다운 눈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닌 유혹의 힘은 그녀의 외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녀보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았다. 그녀가 다른 여성들보다 뛰어났던 것은 바로 남자를 매료시키는 능력이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었고 정치적으로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력이 필요했고 그래서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했고 그들은 용감하고 현명했지만 그런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눈이 멀고 말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매혹되었다. 그녀는 뛰어난 화장술과 차림새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으며 항상 여신과 같은 자태를 풍겼다. 모든 문원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음성이 마치 음악처럼 감미로웠다고 전한다. 그녀의 말 자체는 평범하고 진부했지만 듣는 사람은 그녀의 자태와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선물, 모의전쟁, 유럽여행, 화려한 술잔치 같은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으며 세밀한 계획 아래 추진되었다. 그녀 옆에 눕는 순간 마음은 어느새 공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거리를 두고 차갑게 돌변했다. 이것은 상대방 남성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책략이었다. 누구도 클레오파트너를 소유할 수 없었다. 다만 경배했을 뿐이다. 한때 그녀는 왕궁에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운명을 반전시켜 20년간 이집트의 통치자로 군림했다.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의 기술은 외모가 아니라 남성의 환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분위기를 끊임없이 연출해내는 능력에 있다는 교훈을 준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일지라도 남자는 한 여자에게 만족하기 어렵다. 남자는 쾌락을 열망하고 모험을 즐기고 싶어한다. 남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쉽게 속는 성향이 있다. 한마디로 보는 것에 약하다. 클레오파트라의 당당한 풍모, 연극적인 분위기가 한데 어우러진 성적 매력의 남자는 쉽게 걸려든다. 남자는 그런 여성에게 결코 실증낼 수 없으며 돌아설 수도 없다. 남자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 자신이 어떤 여성인지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면 상대는 여자에게 폭 빠져 원하는 대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의 기술 1. 그녀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집트의 권력을 20년간 유지시킬 수 있는 최고의 남자를 선택 2. 그녀가 유혹하려고 하는 남자를 파악해서 그가 어떤 것에 유혹되는지 정확하게 파악 3. 남성의 환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분위기를 끊임없이 연출해내는 능력 예를 들면 선물, 모의 전쟁, 유람 여행, 화려한 주연 4. 쾌락을 열망하고 모험을 즐기고 싶어하는 남자의 욕구를 만족시킴 5. 뛰어난 화장술과 차림새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여신과 같은 자태를 풍기면서 자신을 매력적으로 꾸밈 6.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고 화를 내고 그럴 때마다 남자는 다시 그녀의 사랑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밀당 기술 결론,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원하는 이집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남자를 유혹하는 기술을 구사했다 즉 자신이 갖고 싶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녀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남자를 유혹했다